휴전 협정이 맺어졌다던데 응? 언제요? 나도 아까 그 경진이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저 한걸? 아이고, 들은 얘기니까 잘 모르지 뭐 나 가면 하세요 그 뭐 이승만 박사는 맨날 뭐 찜청이는 어쩌고 있었고 그러더니 뭐 되는지 몰라? 아이고, 이제 뭐 저 서로 충실도를 안하고 됐죠 뭐 대는 뭐가 얘? 엄마 거들어줄 생각은 안하고 일을 만들어요, 이 놈 자식 야, 이렇게 봐, 응? 얼마를 마셨길래 그냥 불다 보니까 저 빨개져가지고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휴전 협정을 조인하기로... 당신 한 채 있던 그 거지에 봤어요? 어쩌고 우리 형민이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난 걔 들어오는데 우리 형민이... 아주 가만히 있어봐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쌍방간의 완전한 의견의 일지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정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추석 대표들이 협정 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정식 체결됩니다 방문점에서 제결될 구전 협정 문서는 구전 협정 문서에 관한 과정을 구전 협정 문서에 관한 과정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관한 과정에 관한 과정은 성에 관한 과정은